야, 주석훈 왜 이렇게 늦었어. 안 오는 줄. 들어와. 누구? 너 뭐냐? 자퇴했다더니 다시 컴백? 에이, 설마. 어제 시험도 안 봤잖아. 내 자리 어딘데? 비켜요. 아, 어. 고마워. 근데 이 상황 뭐야? 아예 대놓고 챙겨주기? 나만 이상한 거야? 나 배로나랑 사귀어. 그러니까 앞으로 입조심 제대로들 해. 어? 우리 사귀자고 못 알아들었어? 진심은 아닐 테고. 뭐냐? 너 나 좋아한다며. 그러니까 사귀자고. 재밌을 것 같아서. 자퇴 번복하고 컴백하는데. 이벤트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? 그렇군. 완전 돌았구나. 뭐? 배로나랑 사귀어? 딱 봐도 저게 오빠 이용하는 거잖아. 학교 돌아오려고 오빠 방패 삼는 거 모르겠어? 상관없어. 그게 뭐든. 뭐? 다들 앉아. 시험 10분 전이야. 뭐야? movimiento? 시청자 인간은 그가 ada. 이거 혼자 말씀하시는 거예요?